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속초 설악문화재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버스가 여러 대가 왔는데 오늘 여러 군데서 세워져 있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산원 트로트에이너 라이브 원탑 가창역 원탑 부산 찬스방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와 완전 끝에서 끝까지 거의 천리길을 달려서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달려오신 것 같아요 트로트에이너 라이브 원탑 가창역 원탑 부산 찬스방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2차 안왕 부산 찬스방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연휴라서 차가 많이 밀렸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달려와 주셨네요 와 방금 또 버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남부 찬스네요 이곳이 속초 시내다 보니까 랩핑 버스가 여러 군데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테이너 MC 찬원 불외명곡 우탑방의 먼저 애들 편스토랑 토파원 25시 오늘도 경기 남부 찬스에서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좋아좋아 2차 안원 좋아좋아 풍등 밥 한번 먹자 사나이 청춘 트위스트 고고 2차 안원 또 만인의 사랑둥이 오늘 또 설악 문화재 폐막식에서 또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를 또 방금 찾았습니다 경남 찬스 와 경남 찬스 역시 천리길을 달려서 오셨네요 저기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멀리 올라오셨습니다 Every day is 찬원데이 경남 찬스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2차 안원 산원 앤 찬스 이곳 속초 설악 문화재는 정말로 많은 버스가 왔는데요 저희도 차가 많이 밀려서 도착을 했는데 오늘 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58회 설악 문화재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시리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속초 시민분들과 관광객분들 그리고 팬분들까지 오늘 폐막식을 위해 많이 찾아주신 모습입니다 평식 날씨가 너무 밝아서 오늘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좋습니다 강원 찬스 찬스의 피로회복제 멋진 폭발 강원 찬스 강원 찬스 강원 찬스 방에서 이렇게 걸어 주셨네요 병신 강보기 수줍음은 많지만 욕정 넘치는 이찬원 강원 찬스 강원 찬스에서 이렇게 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미 눈부신 이찬원 강원 찬스 방에서 이렇게 걸어 주셨습니다 인원 이찬원 이찬원 대전 찬스 이찬원 가 함께 가시랍니깐 이찬원 대전 찬스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와 대전에서 이 먼 곳 속초까지 한걸음에 달려와주셨네요 창또랜드에 오신걸 환영해요 강원 찬스 방 찬스 얘 평생 무료 simplify 트위스트 고고! 강원 찬스밤께 고고! 오! 기쁘다 찬 언어오셨네 강원 찬스방 설악 문화재에 또 길 플랭크가 걸렸습니다 방금 또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기 북부 이찬원 이찬원이 최고야 경기 북부에서도 멀리 속초까지 오셨습니다 이찬원 강서 양천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버스 찾아서 산말리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여러 군데 주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한 대 한 대 찾아다니고 있어요 강서 양천 서울이죠? 이곳 멀리 속초까지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원 포항 찬스에서 오셨습니다 포항 찬스 포항에서 속초까지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셨네요 다음 또 1호 대구 로또 찬스에서 오셨습니다 고향 대구에서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네요 먼 속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대구 로또 찬스에요 찬스에겐 2,000원이 있다 트위스트 고고 떠나요 고 떠나요 고 근심 걱정 모두 잊고서 우리 함께 속초 여행 떠나요 설렘 심쿵주이 잘생겼다 2,000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버스 찾아 산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00원 다음 버스는 어디서 오셨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포에버 대구 찬도 버스에서 오셨습니다 역시 고향 대구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네요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를 따라서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해서 동해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속초로 먼 길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렇게 먼 곳 속초까지 달려오셨네요 지금 찬또 찾아 산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찬또 베기 사랑방 찬또 베기 사랑방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와 서울에서 오셨죠 이곳 속초까지 서울 양양고속도로 쭉 타고 오셔서 오늘 로또봉으로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먼 걸음 하셨습니다 네 다음 버스는 서울 찬스에서 오셨네요 2,000원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서울 찬스 방에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 주셨습니다 오네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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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꽃 비어나는 달콤한 날에 사랑을 오세요 이렇게 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찾아 주셨습니다 찾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 주셨습니다 서울 찬스 방에서 오셨네요 풍등 날아가 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못해 다시는 못해 눈물의 망원동 푸르스 눈물의 망원동 푸르스 풀 꺼진 망원동 거리 쓸쓸한 달빛 아래 나 월로 외로이 이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네 합정에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영원히 함께 대구 찬도버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2,000원 찬도베기 사랑방에서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또 끝으로 오늘 관객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자석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멀리까지 와주신 찬스님들과 속초 시민분들 관광객분들까지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해막식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곳 잔디광장이 확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다면 많이 찾아주세요 현재 설악문화재 공연장 현장입니다 이곳 위에 엑스포 광장인데요 와 역시 이곳 잔디광장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곳이 평소에도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저기 멀리에는 청추호가 또 있죠 이곳 경치가 아름다운 속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찬스팬분들까지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글날 연휴라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한글날 연휴라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Videos 단위로 잘 닿아 보이고 멋집니다 Wahaa 진짜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남극이의 도덕구에 스프리즈 1번 주시도 가방에 댕서